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사흘의 화이상무단 조경태 의원입니다.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첫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야3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비례대표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합의 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4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598명이지만 2013년 총선에서 631명, 2017년 총선에서는 무려 709명이 선출되어 국회의원 정수가 무의미할 증거로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독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회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이익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회의원 정수 학대를 논의하기보다는 지금의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300명의 숫자도 많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 학대를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철저히 길을 닿겠다는 것입니다. 모 중앙일간지에서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8.5%가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리려는 선거제도 개선 안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민심을 거슬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에서 이렇게 민심과 상충되는 내용을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내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63년 제6대 국회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체계가 열악하고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5년간 정보통신기술발달과 함께 국회도 인력과 시스템을 통한 전문성이 한참 강화되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6대 국회 때 590명에서 20대 국회에는 1964명으로 3배가 증가했고 입법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6대 국회에서 350명에 불과했던 보좌진은 20대 국회에는 무려 2400명으로 약 7배 정도 증가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폭 충원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이 이제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와 정당에 대한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밀실공천이 난무한 정당의 비례대표제 공천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자체가 국민의 투표로 뽑는 직접 선출 방식이 아닌 정당의 임명 권한이 온전히 부여되기 때문에 선출 방식의 투명성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는 공천과 등에서 각 정당의 대표나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회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지고 대파정치, 줄세우기 정치의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되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례대표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들에게 비례대표직을 준 당 지도부의 의견에 순정적으로 따르는 반면 소신있는 정치 행위와 발언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언론 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 중 무려 86%인 45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응되는 등 비례대표 고유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승관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2,117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73만 8,779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미국에 비해 약 4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오히려 반개혁적 반국민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대 국회 때까지 299명이었던 의원 정수를 16대 국회에서 23명을 줄여 총 276명으로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의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회가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할 우리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각 정당은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말로만 혁신이니 개혁이니 라는 말을 쓰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데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 조겸트는 다수의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여야 모든 국회의원님께 엄중히 요청합니다. 의원 정수 증가를 수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적극 중단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